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10명뿐인 탓에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북 출신 연고 의원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전북 연고 당선인은 27명으로 21대보다 4명이 줄었고 여당 당선인은 1명에 그쳤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나 전북 관련 법안 마련 등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구 의원과 함께 조력자 역할을 해온 전북 연고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북 출신이거나 배우자 고향이 전북인 지역 연고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31명.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만 살아남고 절반 이상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본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 외에 이번 총선에 새롭게 출마한 전북 연고 후보는 30여 명. 이 가운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건 14명뿐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등 여권에서 10명이 도전장을 냈지만 당선된 건 비례로 출마한 조배숙 전 의원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22대 국회에는 21대에 비해 4명 줄어든 27명의 연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더하면 모두 37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모두 야당입니다. 여소 야대 전국에서 전북 연고 의원의 야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 여당과 협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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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